안녕하세요 황사란 유인균 이만숙입니다 제가 오늘은 헤드셋을 하나 썼습니다 이건 음악 들을 때 사용하는 겁니다 음악은 어디서 나오느냐? 여기서 나옵니다 요즘은 이런 조그만한 거에서 원음 파일이 재생이 되죠 제가 취미를 바꿨습니다 음악 감상으로 사람이 살다 보면 취미가 하나 둘 정도는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분들은 낚시를 한다든지 어떤 분들은 골프를 친다든지 어떤 분들은 여행을 한다 사진을 찍는다 아니면 악기를 하나 다룬다든지 이렇게 몇 가지 취미가 있어야 되는데 저는 그동안 살면서 별 취미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기껏 취미라고는 홀짝홀짝 맥주 몇 병 먹는 거 그게 유일한 낙이 아니었던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책 읽는 것도 좋아하고 또 이렇게 혼자서 캔코더 켜놓고 사람들을 앞에서 캔코더 켜놓고 여러분한테 말하는 것도 제가 또 좋아합니다만 이건 취미까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이걸 오늘 특이하게 쓴 이유가 돈 좀 썼습니다 이게 매제 99 클래스 헤드셋 중에서 전문가용입니다 음악 감상하는 걸로서는 매제 회사에서는 제일 나온 것 중에서는 최신형이라고 보시면 되죠 좀 비삽니다 그리고 이거는 요즘 원음 파일이라고 그러죠 원음 파일은 보통 우리가 음악을 들을 때 MP3 파일을 듣습니다 MP3 파일은 파일 용량도 작지만 음향도 별로 소리가 그렇게 좋지는 않죠 이렇게 많이 잘리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거는 원음 플레이어 입니다 1비트 1비트 원음들을 그대로 들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무손실 고음질 고음 이런 파일들을 들을 수 있는 장치입니다 이것도 상당히 비삽니다 이거보다 이게 좀 더 비삽니다 이게 전 세계에서 한 세 번째 정도로 좋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번에 돈 좀 쓰고 와이프한테 아주 혼났습니다 일단 혼은 나더라도 할 만은 해야 될 것 해가지고 제가 와이프한테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작년에 썬 술값이 얼마인 줄 아느냐 그러면 대충 하루에 한 5, 6만 원 정도만 술값을 먹더라도 그걸 1년을 모아 놓으면 그 돈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그 술값에 비하면 이거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다 그리고 이걸 음악을 듣다 보니까 나름대로 이제 뭐 이렇게 술을 좀 덜 먹게 된다든지 별로 술 생각도 요즘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이 조금 좋은 것 같아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많이 이해를 해줍니다 그래서 이제 음악 열심히 듣고 있고 하루에 아침에 잠깐 제가 한 2, 30분 듣고 또 낮에 잠깐 쉴 때 조금 듣고 저녁에 또 잠들기 전에 조금 듣고 이래가지고 요즘은 이제 제 취미활동이 음악으로 바뀌었습니다 자 근데 제가 오늘 이거 말씀드리려는 게 아니고 이 음악 하는 거하고 저희들 유인균 발효하는 거하고 굉장히 흡사한 점이 많습니다 이게 이제 유인균이죠 황사란 유인균입니다 이게 발효를 하는 종자균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발효를 하는 종자균 이게 도대체 음악으로 따졌을 때 뭐냐 이 기계하고 이 종자균하고 같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왜냐하면 이 황사란 유인균 이 균이 없으면 아무것도 여러분들이 할 수가 없죠 발효를 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균 없어도 발효됩니다 뭐 이렇게 뭐 놔두면 뭐 어쩌저쩌 발효되겠죠 근데 이제 황사란 유인균이라는 발효 종자균이 있으면 발효가 더 잘 되죠 그러면 이게 있으면 이게 없어도 여러분들이 MP3나 아니면 스마트폰이나 이런 걸로 음악을 다 들을 수도 있습니다 이게 없어도 근데 이게 있으면 좀 더 좋은 음악 원음 무손실 음악 이제 굉장히 고음질 그 음악을 들을 수가 있는 그런 장치입니다 근데 이게 조금 비사입니다 그리고 유인균도 발효 종자균은 많습니다 뭐 효모도 있고 뭐 페레벨 이제 뭐 이렇게 외국균들도 있고 그런 것들이 많은데 그거보다는 이게 좀 더 비사입니다 그래서 연음하고 음악을 좋은 음악을 들을 수 있는 이 기계하고 유인균하고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둘 다 비사다는 겁니다 다른 제품에 비해서 자 그리고 이제 좋은 음악 플레이어 기계가 있기 때문에 음악을 들을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좋은 아주 건강하고 실한 발효 종자균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안심하고 발효 음식들을 만들 수 있는 겁니다 실패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요거하고 요거하고 거의 비슷하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음악을 들으려고 그러면 뭐가 있어야 되죠 스피카가 있어야 됩니다 스피카가 없으면 들을 수가 없죠 근데 이제 요즘은 뭐 이렇게 스피카 특히 고음질 소리를 들려고 그러면 스피카가 좀 이렇게 쎄야 됩니다 뭐 빵빵한 그런 스피카를 쎄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사무실이나 있는 데서 다른 사람들 방해해야 되죠 그래서 헤드셋을 섭니다 이어폰 가지고는 좀 약한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헤드셋을 쓰는데 이 헤드셋도 가격이 천차만별입니다 그러니까 뭐 좀 싼 것도 있고 비싼 것도 있고 그러는데 이 정도 이 정도를 감당을 하려고 그러면 이제 이 정도 기계에서 나오는 이제 이 안에는 앰프도 강력한 앰프도 내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리가 뻥뻥합니다 그 마치 콘스터 홀 그 홀에서 듣는 것처럼 아주 소리가 웅장하죠 그러면 이 정도 소리를 들으려고 그러면 이런 헤드셋이 있어야 됩니다 조금 이제 고가의 전문가용 헤드셋이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요거하고 또 같은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주 좋은 유인균 발효를 하는데 이제 황세란 유인균이 좋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방법을 배워야 되죠 그래서 그 교육을 시켜주는 사람이 누굽니까 그렇죠 유튜브에서 황세란 박사 아니면 황세란 유인균 이렇게 검색을 하면 동영상이 892개가 올라와 있습니다 이거 사용방법 이거와 관련된 거 이거를 드시게 되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어떻게 된다 이런 동영상들이 892개가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하고 이거 유인균을 잘 쓰려고 그러면 그걸 잘 공부를 해야 되죠 그하고 똑같이 아무리 좋은 음악을 재생하는 플레이어가 있다 그래도 헤드셋이 없으면 들을 수 없듯이 아무리 좋은 유인균이 있다 그래도 황세란 박사의 강의가 없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제대로 이 유인균 사용방법을 모르죠 저희들은 또 책도 있습니다 황세란의 유인균 발효한 책 그 다음에 황세란의 유인균 발효식출한 책 이렇게 책도 두 종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황세란 박사 주변에는 발효 명장 선생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분들이 또 여러분한테 조언도 해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질문을 하면 그걸 또 이렇게 대답도 해드리고 그래서 좋은 균이 있어도 아무리 좋은 균이 있어도 그걸 잘 사용을 할 수 있도록 교육 시스템 이렇게 잘 설명을 해주고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없다 그러면 이거를 여러분들이 제대로 사용을 못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게 있다 그 다음에 헤드셋이 있다 또 그 다음에 뭐가 있어야 되죠 그렇죠 음원이 있어야 됩니다 노래죠 클래식을 듣든 여러분 대중가요를 듣든 아니면 뭐 다른 뭐 이런 영화음악이라든지 뭘 듣든 음원이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럼 그 음원이 도대체 뭐냐 음악을 들으려고 그러면 음악 음원이 있어야 되죠 그게 바로 여러분들이 만드는 예를 들어서 발효식초 그게 음원입니다 발효식초 여러분들이 이제 이 유인균을 가지고 아주 발효가 잘 되는 황세란 유인균을 가지고 황세란 박사의 강의를 잘 들어서 아니면 그 황세란 박사가 지은 그 책을 그 책 뒤에 보면 레시피가 다 있습니다 한 40개 40개 이렇게 해가지고 총 80개 레시피가 있는데 그걸 여러분들이 잘 보고 이 균을 가지고 발효식초를 만든다 아니면 발효장아찌를 만든다 아니면 요구르트를 만든다 청국장을 만든다 된장 고추장을 만든다 간장을 만든다 발효음료를 만든다 그 다음에 발효커피를 만든다 발효고기를 만든다 이게 바로 음원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음악을 들으면서 아 참 우리하고 공통된 점이 많다는 거 자 음원을 재생할 수 있는 좋은 기계가 있어야 되죠 자 이거 원음을 재생하는 기계 이거 하고 그 다음에 이걸 들으려고 그러면 스피커가 있어야 됩니다 스피커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또 여기에 소리가 들어가야 되죠 음원이 들어가야 됩니다 파일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 파일하고 마치 우리 유인균 발효 유인균이 있고 그 교육 시스템 이제 저희들은 이제 아주 황새령 박사의 교육 시스템들이 책도 있고 강의도 있고 그 다음에 여러 유인균 발효 명장 선생님들의 조언도 다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아주 맛있는 발효식출을 만들어내고 발효장아찌를 만들어내고 요구르트, 청국장, 된장, 고추장, 간장, 발효음료, 발효코피, 발효고기 같은 걸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걸 들으면서 야 이거 뭐 세상에 어마어마 아닌 게 없다 이런 생각을 또 한 번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이 있습니다 제 장호명이죠 한번 여기서 읊어보겠습니다 집집마다 병원이요 사람마다 명이라 부모가 자식의 병을 고치고 자식이 부모의 병을 고치는 그런 세상 만들고 싶어라 이거는 여러분들이 인산주겸 알죠 인산주겸을 개발하신 인산 김일훈 할아버님이 늘 하시던 말씀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분을 굉장히 존경합니다 그분이 쓰셨던 책 6권을 저는 걸신조 모시듯이 안고 잔 적이 있습니다 물론 많이 읽었죠 그리고 그분의 아주 귀라스 같은 제자분들이 그 옆에서 이렇게 막 적은 거 인산할아버님이 평소에 말씀하시는 건 손으로 적은 거 그런 걸 그 노트 이런 것도 제가 구해가지고 다 읽어보고 그랬었습니다 그분의 말씀이 바로 집집마다 병원이요 사람마다 명이라 부모가 자식의 병을 고치고 자식이 부모의 병을 고치는 그런 세상 그러니까 우리가 의사가 아니니까 뭐 이렇게 진찰을 한다든지 수술을 한다든지 이렇게 할 수는 없지만 아주 좋은 이런 유인균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맛있는 장아찌 발효 장아찌 반찬을 만들고 요구르트를 만들고 청국장을 만들고 된장 고추장을 만들고 그다음에 뭐 발효 식초를 만들어 가지고 평소에 좋은 음식을 많이 먹게 되면 당연히 건강하죠 건강한 게 좋은 거 아닙니까 저는 그래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이제 저를 보고 균장사라고 그러는데 아닙니다 균은 저질로 팔리는 거고 저는 균장사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한테 꿈을 파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가족들을 건강하게 하는 꿈 내가 건강해지는 꿈 내 이웃이 건강해지는 꿈 그 꿈을 여러분들이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꿈을 파는 사람이라고 저는 불러주십시오 그래서 저는 일하는 게 신이 납니다 여러분들이 전화가 오면 저는 신이 납니다 물론 전화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그게 좀 문제지만 그래서 여러분한테 최대한 도움을 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 두 달 전부터는 사실 황사람 박사가 박사 학위가 끝났습니다 이제 부산대학에서 생명자원대학 바이오 과가 이름이 바이오학과입니다 거기서 박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박사 학위 받기 전에는 논문 쓰고 이런다고 굉장히 잠도 못 자고 죽는 줄 알았습니다 너무 그게 뒤늦게 공부한다는 게 굉장히 힘이 들어가지고 그랬는데 박사 학위를 다 받고 졸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한 두 달 전부터 전국 투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일주일에 한 번 정도 가는데 지난번에는 파주 가가지고 거기 계시는 분들 한 4, 5번 만나고 그 전에는 방배동, 서초구 방배동도 저희들이 방배동은 아무래도 좀 자주 갈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당진, 당진하고 그 다음에 완도, 완도군 내일은 또 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에는 또 어디, 그 다음 주에는 여주하고 그쪽으로 코스를 잡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저희들이 황사람 박사랑 저랑 직접 그 지역에 가가지고 그 근처에 계시는 분들을 물론 한 분만 만나는 게 아니고 여러 사람 이렇게 같이 해가지고 만나고 우리가 씹은 커피라도 한 잔 마시면 그게 정 아닙니까 그런 걸 하려고 그러고 이게 좀 더 활성화되면 일주일에 이제 이틀 정도 그러니까 1박 2일이죠 특히 강원도가 선데는 갔다가 하루 만에 오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한 번 가서 1박을 하고 또 그 다음 날 또 다른 사람들을 만나고 이렇게 이제 조금 활성화되면 1박 2일 코스를 가려고 그러고 좀 더 활성화되고 그러면 세계 투어도 하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저희들한테 관심이 있는 분들이 미국에도 이제 몇 분 계시고 그리고 캐나다에도 계시고 그리고 남아공에도 계시고 일본에도 많고 중국에도 많고 그리고 뭐 저기 필리핀 그 다음에 태국 그 다음에 호주 뭐 이런 게 전 세계 이 교포들 중에서 유인균 파리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그런 분들 쪽으로 물론 이제 뭐 할 일 없이 가는 건 아니고 거기서 이제 이렇게 조금 비즈니스나 여러 가지 일들을 만들어서 저희들이 가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을 자주 만나게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제가 음악을 들으려고 그러면 좋은 플레이어가 있어야 되고 잘 들을 수 있는 헤드셋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좋은 음악, 음운이 있어야 된다는 걸 말씀을 드렸습니다 발효를 하려고 그러면 반드시 유인균이 있어야 됩니다 유인균 말고 다른 균도 있어야 되는데 이게 조금 뭐 이제 저희들은 이것밖에 안 팔기 때문에 이게 좀 좋은 것 같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예를 들어서 유인균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 유인균 사용 방법을 여러분들이 잘 배워야 되죠 황세란 박사의 강의를 여러분들이 잘 들어야 됩니다 그걸 잘 사용을 해서 여러 가지 이제 발효 식초, 장아찌, 요구르트, 청국장, 된장, 고추장, 간장 뭐 이런 걸 여러분들이 만들어 가지고 가족들이 맛있게 드시게 되면 나도 모르게 건강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좋은 세상 만드는 게 저희들의 사업 목적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또 지향하는 그거죠 이제 이런 일을 하다 보니까 이제 조금 막 이렇게 어떨 때는 좀 피곤할 때도 있고 그러면 잠시 쉬는 사이에 이 음악을 들으니까 아 이게 참 좋습니다 저 완전히 지금 신받답니다 완전 새로운 세계를 본 것 같습니다 이제 그냥 보통 뭐 이렇게 듣는 음악하고 저렇게 좋은 기계 그 다음에 좋은 이런 헤드셋을 가지고 듣는 거 하고 완전히 똑같은 음악인데도 완전 다릅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발효를 다 잘 아시겠지만 이 황사란 유익률을 가지고 발효를 한번 해보십시오 그리고 황사란 박사의 강의를 잘 듣고 여러분들의 응용을 한번 해보십시오 거기 나오는 고추장 깜짝 놀랍니다 거기 나오는 된장 어떻게 이렇게 맛있을 수 있어 거기 나오는 장아찌 육결이 됐는데도 안 물러집니다 그 만드는 거기서 나오는 발효식초 이야 이거 정말 좋은데 이런 말들을 여러분들은 하게 될 겁니다 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